부채가 좀 보세요. 맞네. 네? 이 순서 김용민 씨의 무대입니다. 부채 댄스 인생! 쨍쨍쨍 쨍쨍쨍 쨍쨍 쨍쨍 이 인생 나를 못 알아 물어 본다고 그는 뭐가 내 맘 아니예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기억이네 이 순서는 살아보며 천만의 새로운 사랑이며 더는 나를 생각하리요 세상은 내 지지지지 우리 이만 변하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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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